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.O.I에서 나온 S.O.I 281 스파이더맨 시리즈 제품인데요. 그 중에서 카네지입니다. 베넘하고 같은 신비옥의 빌런인데요. 베넘을 능가하는 잔인한 악당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의 특징이죠. 카네지 같은 경우는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영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대량학살, 대학살 그런 걸 뜻한다고 그러는데요. 베넘하고 유사하긴 유사한데 베넘 어디갔니? 아이고 갖고 온 게 없네. 자 너 좀 봐. 저 뭐야. 베넘 그 검은 거. 자 얼마 전에 보여준 이놈이 베넘이죠. 뒤에는 검은 거 타고 있는 놈. 베넘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얘가 좀 더 강하다고 그럽니다. 강한 능력을 갖고 있고 스파이더맨이나 베넘처럼 거미줄을 생성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몸에서 촉수를 뻗는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거미줄을 올감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러죠. 이번에 그 정품. 레고 76037 제품에 보시면 여기 정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번 거 이거를 고대로 갖다 베낀 건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거 하나 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. 앞에는 생긴 건 비슷한데 뒤쪽은 달라서. 자 하여튼 저기 뭐야. 스파이더맨도 보시면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거저거 상당히 많죠.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. 자 뒤쪽에 끼우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그냥 거치대 식으로 장착을 하네요. 뒤쪽에 끼우는 게 있긴 있구나. 그럼 끼우면 되겠네 뭐. 자 해보도록 하죠. 자 나와주세요. 정품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. 자 카드는 안 들어있고요. 자 발판에 SY라고 써있네요. SY라고 써있고 미니 피규어. 어우 다 빨간색이야. 거치대 빼고. 어우 팔에도 프린팅이 되어있는데 정품처럼 팔에도 프린팅이 되어있고요. 정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. 자 그리고 잉크가 좀 모자랐나보다. 아무래도 그것도 팔에도 프린팅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. 자 이렇게 하시고 얘도 목에다가 자 이걸 끼우기 아휴 뒤에 뒤에 프린팅이야 뭐 어떻든 뭐 그냥 가져봐.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어떻게 껴줘야 되느냐 자 여기다 회전하는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워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하나는 또 여분으로 손에다 또 지워주라고 되어있네요. 레고에는 뒷쪽만 4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뒤쪽에다 이걸 끼워주시면 됩니다. 끼워서 이제 뭐 좀 적당하게 펴서 이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원하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땡기셔도 될 것 같고요. 앞쪽으로 땡기면 돌아가지가 않아. 자 뒤가 이렇게 날개처럼 돌아가게 되어있고요. 이런 제품입니다. 자 프린팅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얼굴 아우 징그럽게 생겼죠? 가슴 쪽 프린팅이 이렇게 되어있고 자 다리 쪽 프린팅도 이렇게 되어있고요. 뒤쪽에 보시면 옆쪽에 프린팅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멋이긴 캐릭터 이거 검은 거 없죠? 베논 같은 것도 상당히 요즘 구하기 힘든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정품입니다. 자 정품 같은 경우에 정품이라고 뭐 더 징그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자 정품이랑 얼굴이 비교하시면 거의 같죠? 근데 정품은 입 쪽에 약간 좀 분홍색 색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가슴 프린팅도 거의 비슷한데 정품보다 설침 좀 밝고 진하게 그렇게 했고요. 다리 쪽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뭐 같은 것 같네요. 대신 옆쪽 팔 쪽을 보시면 자 정품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짝퉁 같은 경우는 좀 물감이 부족했는지 옆에만 살짝 한 정도 그리고 얼굴 뒤쪽도 프린팅이 뭐 SR가 잘 안 하긴 하지만 하여튼 얼굴 뒤쪽도 프린팅이 안 되어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도 해도 전반적인 모습이 뭐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뭐야 저렴한 제품이 들어있죠? 그게 어디 들어있더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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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서 꽤 해왔는데 레고 76036 제품 요거 봐. 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니까 관심 가지신 분 요거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뭐 짝퉁 피규어만 있으면 되겠다 하신 분들은 요런 걸로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SOL가 더 정품같이 보이기도 하고요. 근데 조금 이제 정품이 낫긴 했죠. 살짝 약간 팔력도 그렇고 얼굴 뒤쪽도 그렇고 근데 뭐 기존으로 전시해 놓거나 보실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요런 거 감안하셔서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자 우리 짝퉁끼리 한번 싸워보자. 내가 더 하나도 많아 인마. 샤샤샤샤샤샤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Circa 감사합니다.